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손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손 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어원 benefit 을 해보겠습니다 원음인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48 benefit noun advantage example she had the benefit of a good education 48 benefit 이점 이런 말이죠 advantage 이것도 이점입니다 example she had the benefit 그녀는 가지고 있었어요 benefit 이점을 over good education 좋은 교육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좋은 교육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밑에 보시면 benefit이 2점 혜택 이익 도움이 되다 정도로 번역이 되고요 이것도 느낌이 오죠 benefit plus fit이 합쳐진 말입니다 benefit가 좋다 good 선량한 이런 뜻이고 fit은 꼭 맞는다 요즘 fitness 이렇게도 많이 쓰죠 fit이 좋다 이런 말 듣습니다 꼭 어울리는 건강한 부합작용 그리고 benefit도 요즘 현대에 많이 씁니다 요번에 그 노래 경영 대회 하니까 뭐 그 팀이 이기니까 뭐 팀 전체 benefit을 주는 뭐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benefit도 지금 현대 한국에서는 그냥 한국말이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next benefit 보시면 benefit plus fit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라틴어에서 do good 그러니까 좋다 이런 말이고 라틴어에서 good deed 좋은 행동 그래서 old french 여기서 온 말이고 거기서 영어로 넘어온 말입니다 밑에를 에릭스언이 읽어보겠습니다 late middle english originally denoting a kind deed or something well done from old french benefit from latin benefitum good deed from beneficial do good too next next item nurse 되십니다 benefit이 benefit plus fit이고 베네가 좋은 그리고 fit이 만들다 그래서 좋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점이라는 말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뭐 카페 베네 아시나요 그 말도 여기서 온 겁니다 그 베네 핏이 이점 혜택 이익 도움이 되다 이런 뜻이고요 베네가 좋은 선량한 이런 뜻이고 핏이 꼭 맞는 어울리는 건강한 부합 작용 정도 됩니다 이 말들이 베네 핏도 많이 쓰고 베네라는 말도 쓴다 했죠 카페 베네 핏도 요즘 현대 한국에서는 또 많이 씁니다 아 니는 핏이 참 좋네 이 옷이 참 잘 맞아 핏이 맞아 뭐 이렇게도 씁니다 그 이 말들이 다 지금 현대 한국에서는 그냥 한국말이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what is this represented by a picture? 어 픽처 스테지입니다 베네 핏이 베네 플러스 핏이고 베네가 좋다 굿이라는 뜻이고 핏이 만들다 그래서 좋게 만드는 거 이점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이렇게 좋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불이 반짝하는 거 요런 느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두자로 된 한자들이 그 보통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 그랬죠 그 이점 이렇게 했고 이로울이 좋은 점 점 그래서 이로운 점 이런 이점 이란 말로 번역했습니다 next final stage 입니다 베네 핏이 베네 플러스 핏이고 베네가 좋은 굿 핏이 만들다 make 그리고 좋게 만드는 거 그런 이점이 됐습니다 예문을 에릭슨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she has the benefit of a good education next sound stage 입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Praetet c сот y 8 베네 핏이 베네핏 Noun advantage actual microsb T Indigenous 좋은 하루 되세요